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또한 열방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삶을 덮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8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진이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함과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동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강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재하시리니 그때의 썩는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적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원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오늘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하여서 법정에 들어서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재파장 하나님으로 또한 남유다의 장노들과 고간들을 기소하시는 검사로서 그리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며 그들의 죄악을 선고하며 집행하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변론 저희가 1장 18절에서 보았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된 변론이란 단어는 심판을 뜻하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자잘못을 따져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의 대상자는 남유다의 장노들과 고간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고간들을 지도자들을 폐약한 소돔의 관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죄악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소돔 소돔의 죄악과 비교하여서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도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후에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는 말씀 고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3장 14절과 15절에 장로들과 고관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남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말씀 함께 보게 됩니다 함께 보았던 14절에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명사에 히브리 성경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특정한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NIB 영어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본문을 번역하였습니다 It is you who have ruined my vineyard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특정한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IB 성경에서는 나의 포도원, 내 포도원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2사야서 5장을 통해서 보게 될 말씀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자들로서 방백들과 장노들, 즉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과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황폐케 하였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그들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선폭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된 우리를 또한 공정성과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도 공정성을 원합니다 공의를 추구합니다 이러기에 성경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사회의 공의와 정의,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질 것을 강조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뇌물이, 예물을 받아야만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러한 물질주의 속에 사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뇌물과 예물을 들여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불이익이 선포되며 그들 가운데 공의롭지 않은 판결문들이 선포되는 사회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닫게 되는 사회적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장로들과 방백들, 관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결단함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물질만능주의에서, 성공주의에서,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 그 누구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은혜를 얻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손과 발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원의 딸들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원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들이 음행하며 물질주의에 빠지며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록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적하며 그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은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삶 그들의 교만의 삶, 향락주의적인 삶, 말씀을 떠난 삶, 여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 우리는 본문 속에 기록된 모든 장신구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어떠한 모습인지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속사람을 더욱더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나타난 아내들을 향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우리들을 곤면하는 이 말씀 아내와 또한 남편된 우리 모두들이 다시금 붙드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사람이 보기에 값진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들로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온유하고 성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남편과 아내 또한 모든 그리스도에 성도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 감출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 이런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듬으로 공의와 정의 대신 우리 재판관 대신은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며 또 우리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새로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루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며 경외하는 삶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가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 갈등과 차별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양극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로 인하여서 열방이 온 세계가 고통과 아픔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과 두고 온 조국 또한 파송된 성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 맺어가는 온 교회와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부모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에 정결하게 식김받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들과 유산들만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세대들로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강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부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래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 호흡을 허락하신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내 영이 기쁠 때도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에 깊은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며 오늘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네 일상이 익숙해서 스치듯 지나가도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수놓여진 하루였음을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에 깊은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생명이 넘치네 내가 평생 두루 여호와 함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에 깊은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우리의 주의 우리의 주의 놓치지 우리의 주의